당신의 영광이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. 설마 그 사이에 마음이 급해져서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 거라 믿을게요. 그 가여운 여자에겐 아무런 악감 정도 없지만, 같은 먹잇감을 둔 싸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. 뭐라고요? 바스티안 클라우비츠? 괜찮아. 그래봤자 당신은 내게 이러면 안 되지. 아쉬움적이 대체 누군데? 설마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나요? 결국 버림받게 될 여자일 뿐이야. 위로가 필요한 나를 위해 작은 호의 하나만 베풀어줄 수 있나요? 당신은 아직 그 아가씨에게 양보해 주겠어요. 대신 당신의 밤을 내게 주었으면 해요.